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수밍 수밍! 네네네 재밌게 봐주세요 아 귀여워 뮤직비디오 해주세요 봤어요, 뮤직비디오 아 진짜요? 너무 멋있어요 아 요즘에 스테이키즈 분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진짜로 빈 이야기 좀 많이 풀어주세요 무대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어 방금 범찬 씨가 만드셨죠? 어 네 맞아요 그런 노래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와 아 만드신 거예요 네 혹시 선생님이 당신한테 찌네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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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요 제가 파는 이렇게 무덤에 쏙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전 이제 또 회사에 아 맞아요 재밌을 걸까요? 맞아요 맞아요 가사 맞고요 맞아요 관심이 저 인트로가 너무 많네요 아 맞아요 어우 방탄 씨 딸날머니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요 이게 왜 안무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응 맞아요 안무 안무 한국 분이 있을까요? 어 저희가 그 아마 외국에 있는 안무가 같이 같이 네 정리하면서 우리 안무가 되게 아 네 좋은 기절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너무 멋있어요 세 분 다 정말 아 귀여워 저희 이제 네 힐링 네